휘날레의 마지막 무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미라미고 목소리 충고하고 멋진 매너의 소유자 권희씨의 무대 끝으로 함께하겠습니다. 그 마수로 맞이해 주시오. 그 마수로 맞이해 주시옵소서 그 마수로 맞이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 생각은 바로 이 삶을 담긴 날 가슴 나뿐이 상처가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날대 차가운 아름다운 사랑이란 이렇게도 가슴아픈 주인이야 가슴 나뿐이 상처가 두 번 다시 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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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운 아름다운 사랑이란 가슴 나뿐이 상처가 두 번 다시 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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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컷 하시니까 유가 지금 4 5 잘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이번에는 아시는 노래 동동그룹 노래 듣겠습니다.